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요일부터 우리 지역을 적셨던 봄비는 오늘 오전 중으로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의 첫 번째 휴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을 제외한 지역이 한자릿수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어제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높겠지만 예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에는 도톰한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땅을 적신 봄비는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남부 원바다에는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이 24억 7천여만 원으로 1년 만에 5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그룹 구조조정 속에서 직원 연봉은 겨우 1.1% 올라 권호준 회장에 대해 황제 연봉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받은 연봉은 24억 7천3백만 원, 급여가 7억 9천8백만 원, 상여가 16억 7천만 원으로 건강검진비와 보험료 등 기타소득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포스코 그룹 직원 2만 4천여 명의 평균 급여액 8천90만 원에 비하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권호준 회장 연봉은 취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2016년 구조조정 속에서도 37%나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0%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포스코 본사 직원들의 경우 평균 연봉 인상률은 1.1%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 2014년부터 150여 건에 달하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직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그룹 CEO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포스코의 정경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의 연봉 인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지난 두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로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리고 포스코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사회이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3년치 성과급을 한꺼번에 지급했고 세금도 포함돼 금액이 많아 보일 뿐 대기업 CO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뿜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도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견된 목광묘 2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돼 4세기에서 6세기 신라국가 형성기 고분 문화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신라 귀족들의 집단 무역으로 800여기의 신라 고분이 확인돼 지난 2007년부터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기점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의 향방이 며칠 뒤에 진행될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경선 첫 관문인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어제 끝났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한국당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못한 책임당원은 8일 선관위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선에 나선 남유진 후보는 구미시장의 경험을 살려 경북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구미시장 12년 동안에 많은 경제적 실적을 쌓았습니다. 투자 유치 100조, 일자리 50만 개, 경제 도지사, 일자리 도지사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광림 후보는 40여 년간의 국가 경제와 예산 경험을 살려 경북 경제를 되살리겠다. 예산 3조 수준이었던 경상북도 국비 예산을 11조 원대로 올리는데 상당히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돌고 경제가 도는 경제 예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지역과 중앙을 두루 경험해 누구보다 소통과 현장에 강하다. 지역에서 20년, 중앙에서 20년 공직생활을 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도지사, 소통 도지사, 지역과 중앙을 제일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가장 적임자다. 박명재 후보는 도정, 국정 등 행정의 달인으로 분권 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지사로서 도정의 경험,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국정,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당정을 아우르는 준비된 도지사,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책임 당원은 5만 4천여 명. 한 번도 표심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판세를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큰 지역 당협위원장의 입김과 출신 후보가 없는 경산, 경주, 영천의 표심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경선 결과는 책임 당원 투표와 7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쳐 9일 확정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재훈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난 3개월간 공석으로 비어있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재훈 신임 사장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부 산업경제실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 신임 사장이 노후 원전 문제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인구가 3년 만에 51만 명 선으로 떨어졌고 평균 연령은 2세 높아졌습니다. 인구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포항은 50만 명이 무너지면 그동안 부여받았던 행정적 혜택을 잃게 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정점이던 포항시 인구는 3년 2개월 만에 6,300여 명 줄었고 같은 시기 평균 연령은 1.8세 높아졌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전방위적입니다. 철강공단 근로자가 2012년 대비 11%인 1,836명 감소한 반면 올해 공단 주요 기업 55%가 채용 계획이 없어 일자리 감소가 인구 유출의 주요인입니다. 고등학생의 타지 대학 진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졸업한 고등학생 6천여 명 중 지역 4개 대학 입학생은 1,094명, 대학 진학률이 78%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4천여 명이 포항을 떠납니다. 퇴직자의 귀향도 적지 않습니다. 올 2월 기준 포항 거주 베이비 부모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16%인 8만 2천 명, 철강업 화랑기에 포항 시민이 된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진도 포항 탈출을 거들었습니다. 지진 이전 인구 순 유출은 564명, 지진 이후는 765명, 지진으로 200여 명이 포항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2년 이상 50만 명이 무너지면 남북구청이 폐지되고 현재 16명인 4급 석유관과 1명인 3급 부의사관 정원도 줄어듭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기존의 억지성 인구 늘리기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인구대책 TF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유례성이 아니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내용을 초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한 것에 맞서 우리의 독도교육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홍성근 박사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답은 우리의 독도교육 내실화라고 밝혔고, 대구대 최철영 교수는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대학교에서도 독도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독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어제 경주에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중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첨단 과학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만든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남은 양성자를 1억 전자볼트의 고전압을 이용해 빛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가속합니다. 가속된 양성자가 물질과 부딪히면서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나노 기술에서 생명공학, 우주항공예까지 첨단 연구 개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됩니다.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경주시가 3천억 원을 투입했고 5개 연구시설에 빔 라인 10곳과 지원시설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 가속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경주시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가속기 활용 방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에 3년간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에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국가 예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가 새는 지붕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 집행률이 낮아 국비교부가 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의 특산물 장기 산딸기가 시설재배와 분재배를 통해 2개월 빨리 출하되고 있습니다. 장기 산딸기 영농조합법위는 지난해 화분에 흙을 채워 분재 형식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특허 등록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한 산딸기 재배에 성공해 노지보다 2개월 빠른 지난달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이 적어 가격은 노지보다 3배 정도 비싼 킬로그램당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재배 면적은 96헥타르에 이릅니다.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봉화석포재련소에 대해 사상 첫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숱한 환경오염 사고에도 과태료 등 솜빵망이 처벌에 그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석포재련소에서 오염수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톤이 낙동강에 배출된 건 지난 2월 말. 폐수에서는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셀레늄까지 2배 넘게 나왔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폐수를 오염 처리 시설 밖으로 몰래 빼내는 현장까지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석포재련소의 법 위반이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은 물론 고위성도 엿보인다며 행정처분 중 가장 강한 조업정지 21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 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는 무려 46건. 특히 작년 10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조업정지 위기까지 갔다가 과징금 6천만 원으로 경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대형 환경사고가 터진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는 게 경상북도의 설명입니다. 다만 24시간 돌아가는 재련소 특성상 조업 중단에 필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황의주, 곽경호, 정영길, 장용훈, 박성만 등 도의원 5명이 도의원직을 사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사직한 4명을 합쳐 모두 9명의 도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연말까지 포항항과 후포항, 구령포항 등 동해안 4개 항만에 대해 항만해역 정밀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특히 포항항은 대형 화물산에 통항이 많고 여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어서 첨단 장비를 동원해 수신 변화를 측정합니다. 항만해역 정밀수로 측량은 각종 시설공사와 준설 등으로 계속 변화하는 해저 지형을 조사해 선박의 안전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관이 있습니다.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찰이 하는 오락실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전달하고 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업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끼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씨는 뇌물을 받았을 당시 대구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을 대구경찰청이 전담하다 보니 단속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브로커가 범행을 시인했고 A씨가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우입니다. 산불과 침수로 피해가 반복되는 포항시 용흥 4지구 재개발 사업구역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연 정비 사업 공무에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 695세대가 건립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는 시세대비 85%, 일반인에게는 95% 이하로 공급됩니다. 공적임대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기금이나 융자, 보증 등 자금지원이 가능해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덜였던 우미구리 일대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울진군 원난면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인근 영양군의회가 국제바만을 보호공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울진군과 군의회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영양군의회는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면 항공장애 표시 등에 불빛과 발전소음이 인접한 영양군 수비면 수화계곡 1원의 천체 관측과 반딧불 서식을 방해할 것이라며 사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전기노선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취항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 3회, 월수, 금요일에 대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대구국제공항이 생긴 이래 러시아 전기노선 취항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대구공항 취항 노선은 국내선 3개, 국제선 16개로 늘어납니다. 러시아 최남단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작과 종착점으로 자유무역지대로 조성돼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선도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의 첫 번째 휴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을 제외한 지역이 한자리수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어제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높겠지만 예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에는 도톰한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땅을 적신 봄비는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남부 원바다에는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